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자식 이름 짓는 것 때문에 이혼하게 생긴 부부 데리고 왔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한번 봅시다. 제목, 다음 달에 태어날 우리 아이 이름을 무조건 베드로라고 지을 거라며 이거 아니면 이혼할 거라는 마누라? 아니 저는 말이죠. 차라리 박관세음이 훨씬 더 낫다고 보는데 말입니다. 왠지? 마누라가 아들 이름을 베드로라고 짓겠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3년차 그리고 30초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저는 남편이고요. 제목처럼 이제 앞으로 태어날 저희 아이 때문에 지금 임신 9개월 됐어요. 저희 부부간 큰 싸움이 생겼는데 이게 말입니다. 도무지 끝날 기미가 없어요. 결국 아내랑 마지막으로 상의하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겁니다. 당연히 댓글도 같이 볼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집안은 불교예요. 그리고 아내 집안은 기독교입니다. 뭐 저는 절에 안 다니고 저희 부모님만 가끔 다니는 그런 수준이고요. 저희 처가 댁의 경우 모든 식구들이 엄청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저희가 연애할 때 하루는 첫 인사를 갔었는데요. 당시 처음 보는 저에게 장모님이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 자네 집안이 불교를 믿는다고? 참 아쉽구만. 이왕이면 교회를 다니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사람은 괜찮아 보이니까 다행이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나쁜 말을 한 건 아니겠죠. 근데 말입니다. 이상하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 이 말이 맴돌고 있어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의 경우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꽁꽁산에 있는 절에 가서 만 원 정도 시주하시고 그 이상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장인어른도 그렇고 또 그리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제 기준으로는 정말 많은 돈을 헌금하고 그러고 살아요. 여하튼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 이름을 뭘로 지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아이 이름을 무조건 베드로라고 짓겠다는 겁니다. 베드로. 아니 베드로. 아 안 그래도 우리 아이 태명부터가 이미 기독교 시기예요. 은총이. 이렇게 했었고 솔직히 저요 이거 정말 싫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너무나 완강했고 또 임신 때문에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게 좋게 양보를 해줬던 건데 이젠 태명을 넘어서 실명까지 이렇게 하겠다니까 와 이거는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도저히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희 부모님이 이미 유명한 장명소에 가서 아이 이름을 받아오겠다고 말씀을 해 놓으신 상태인데요. 이 아이는 내가 낳을 아이라고 그럼 부모님이 내가 아이 이름을 지어야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뭔 상관이야 라며 소리를 질러댔고 본인이 기독교 사람인 걸 뻔히 알면서 미신이라고 하더군요. 미신을 따라 아이 이름을 짓는 거냐며 지금 이 순간도 난리입니다. 글 쓰는 지금도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좋다. 우리가 직접 장명소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우리끼리 직접 평범하고 이쁜 이름을 만들어줘보자 이렇게 설득을 해봤습니다마는 결국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본인은 그러니까 아내 본인은 죽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꼭 베드로 이걸 해야겠답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라는 이름 이거 제가 싫어하는 걸 넘어서 이 이름 자체가 나중에 친구들한테 분명 논리감이 될 게 불보듯 뻔한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똥꼬집을 부리는 건지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는 우리 부부의 첫 자식이기 때문에 주님의 첫 제자이자 제일 큰 제자의 이름으로 하는 게 당연한 거다 이럽니다. 아 베드로가 첫 번째 제자죠. 동생 안드레인가 둘이 같이 그래야 뭐 하나님과 예수님의 축복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나 뭐라나 아니 이런 말이 원래 있습니까? 아니 나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제 성이 박씨입니다. 박씨. 그럼 아이 이름이 박베드로 박베드로 이렇게 된다는 건데 솔직히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솔직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성찬, 은찬, 은총, 찬미, 요한 등등 이런 정도의 기독교식 이름은 자주 봤어요. 그렇지만 베드로 이건 아예 들어본 적도 없어요. 진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차라리 제가 방금 나열한 이름들 중에 하나로 하겠다라고 그러는 거면 저도 고민을 해보겠어요. 근데 베드로 이건 진짜 싫어요. 말도 안 돼. 제가요 다른 건 다 양보를 하겠는데 아이 이름을 베드로로 하겠다. 이것만큼은 절대 죽어도 양보를 못하겠습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이게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본인은 이혼도 불사할 거라고. 근데 말이죠. 이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 아내가 이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저 역시 이혼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건데요. 뭐 교회 다니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 이런 말고도 그래. 교회 때문에 아내랑 그동안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이젠 진짜 기독교라는 게 싫고요. 억지로 교회 끌려가는 것도 너무너무 싫습니다. 고통이야. 참고로 결혼하기 전에는 종교 터치 절대로 안 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교회 강요. 자긴 물론이고 장모님이 권유를 한다 해도 마찬가지. 아내가 알아서 막아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안 지켜졌어요. 헌금도 그렇습니다. 본인 수입해서 그냥 몇만원만 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그런 마당에 이제 아이 이름까지 베드로 이 난리를 치니까 사람이 정말 미쳐버리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훅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진짜 이기적인 아내니 타협하는 것도 안 되겠어요. 그냥 님은 박관세흠으로 지켰다고 해보세요. 박관세흠 2번 와 베드로 이거는 진짜 해도해도 너무했다. 아니 주변에 예찬, 요한 등등 이런 이름들은 자주 봤었지만 베드로라니 이건 저 역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아니 그리고 자기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만 중요하나? 그럼 지는 시댁 종교가 불교라는 걸 모른대요? 저게 뭔 소리야? 무한 이기주의고 이러니까 모든 기독교인이 싸잡혀 욕을 먹는 거야. 종교적인 건 처음부터 합의를 제대로 보셨어야 하는 건데 아니지 합의를 봐도 이렇게 막 나가니까 답이 없겠구나. 하아, 저러고 나서 아이 태어나면 모태신앙이니 어쩌니 할 텐데 끔찍합니다. 3번 저도 모태신앙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던 사람인데요. 진짜 싫어요. 태어날 아이가 너무 불쌍합니다. 아니 도대체 저 아이는 문제를 지어서 이런 엄마한테서 태어나는 건지 모르겠네. 분명히 말하는데 이건 축복 아니고요. 저주예요. 저주 4번 아니 아무리 기독교식으로 짓는다 해도 그래. 충분히 이쁘게 지을 수 있을 텐데. 베드로? 아니 왜 저러는 거야? 5번 이름이 베드로라니. 하긴 뭐 저는요. 이거 살면서 딱 한 번 보긴 했어요. 베드로. 근데 걔는 걔 가족들 전체가 엄청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었고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는 뭐야. 남편은 기독교가 아닌데도 왜 저러는 거야? 심지어 종교 터치 안 하기로 결혼 전에 약속까지 했다면서 억지로 교회 끌고 가는 것도 너무 이상하네요. 이기주의야. 내 댓글 님은 저런 것들이 뭐 어디 한둘인 줄 아세요? 엄청 많아요. 6번 옛날에 내 후배 중에 이름이 기드온 있었어요. 얘 성이 기씨고 이름이 드온인데. 드온. 드온. 이거 무슨 뜻일까요? 중학교 다닐 때라 놀림을 좀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쁘게 지은 이름들 중에는 찬송, 주영, 하은, 하영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찬송이야 그냥 이름 그대로고 그 다음부터는 주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였거든요. 이 정도면 무난한데. 베드로라니. 7번 베드로라고 하는 걸 보니까 딸은 아닐 거고 아마 아들이겠죠? 아니 그게 그렇게 싫으면 차라리 반석 어떤가 반석? 베드로 하면 반석 아니냐고. 아내도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뭔가 싶어서 베드로 반석 검색을 해봤거든요. 제가 아는 그 반석이 맞더군요. 옛날 우리나라 사극에서 많이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반석 위에 올리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 그 반석. 뭐라더라? 페트라? 단단한 돌?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뭐 제가 잘못 본 것 수도 있습니다. 8번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엄마한테 종교 강요로 받기요. 유치부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주말마다 강제로 끌려다닌 거. 이미 20년이 더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해도 진짜 끔찍해요. 제발 자기 자식이라고 종교 강요 좀 하지 마세요. 이 미친 것들아. 그게 그렇게 좋으면 니들만 다니라고. 교회가 싫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싫었고 주말이면 늦잠 자고 싶은데 무조건 일찍 일어나가지고 강제로 끌려다니며 버린 내 시간들 너무 아깝다고. 후반? 아니 부모면 다야? 한 인간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이름에 종교의 색을 넣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분명히 말하지만 모태신앙은 그냥 폭력입니다. 아무리 부모라 해도 자식의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빼앗을 그럴 권리는 없는 거예요. 만약 아이가 기독교를 극혐하고 싫어하면 어쩔 겁니까? 그땐 자식을 죽일 겁니까? 진짜 이기적이네. 드릴까요? 개쓰레기 폐륜으로 몰고 가는 거죠 뭐. 안 봐도 뻔해요. 2부에서 후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